다음부터는 또 이제 오페라 아리아를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종한 마음이라고 하는데요. 아주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노래일까 궁금하실 텐데 막상 노래가 딱 시작되어서 아 이 노래가 있었구나 이렇게 아시게 해주는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요. 이번에 무종한 마음은 테너 김현 선생님을 모시고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김현 선생님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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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아멘 아멘